여기서 제가 깜짝 게스트 한 분을 모셔야겠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죠 두 분 설마 백상캐셀은 아니시겠죠? 제가 공항 정보를 입수하진 못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자꾸 영화하면서 그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IMF 관련된 분은 아니란 말씀드리면서 깜짝 게스트분을 여기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모르시겠어요? 여러분 박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 ol yem 안녕 いきます 다음에 만나요